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나영 친구들, 쌤이랑 수학 나영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강의를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어려운 문제들 굉장히 많죠. 우리 나영 친구들 문제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이거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해설강의 쭉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 문제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부터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 쌤이 해설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의 4점짜리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루트 x예요. 루트 x 이렇게 생겼고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두 직선 x는 t하고 x는 t 플러스 4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걔네들이랑 만나는 점을 a다 b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점 a에서 직선 x는 t 플러스 4에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 걔를 c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는 삼각형 abc의 넓이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t라고 해. 얘의 넓이를 st라고 해. 그러면 st 여기다 넣고 극한값 구하는 거죠.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거. 함수의 극한. 그래서 여기 st를 내가 구해주면 돼요. t에 관련된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밑변 높이 2분의 1 하면 되죠. 밑변을 보니까 얘가 t 플러스 4고 얘가 t야. t 플러스 4에서 누구 빼면 돼? t 빼면 되지. t 플러스 4에서 t 빼더니 여기는 4네. 밑변은 4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이랑 높이 나오면 삼각형 넓이 나오죠. 높이를 구하고 싶어.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높이를 구하려면 지금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b점하고 c점이 다 필요하죠. b점 y 좌표에서 c점 y 좌표를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a 좌표랑 c점의 좌표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a 좌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좌표도 구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얘가 루트 x다 보니까 x가 t면은 이 a의 좌표를 우리가 t 콤마 루트 t라고 쓰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c점의 좌표가 t 플러스 4 콤마 얘도 똑같이 루트 t가 되는 거죠. 얘하고 y 좌표가 똑같으니까요. 얘는요. 여기에다가 지금 t 플러스 4가 들어가기 때문에 b 점의 좌표는 t 플러스 4 콤마 루트 t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이제 높이가 나왔죠. 높이 부분은 어디냐면은 얘 y에서 얘 y를 빼면 돼요. 그래서 나는 st를 쓰겠습니다.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 st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해주시고 밑변.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높이라고 하는 애는 얘의 y 좌표에서 얘의 y 좌표를 빼는 거여서 루트 t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루트 t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st가 2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t. 자, 이게 st예요. 그럼 이제 극한의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을게요.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간다. 자, 아래쪽에는 2분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2루트 t 이렇게 있고 자, 루트 t가 있는데 2를 여기다 갖다 쓴 거야. 자, 루트 t에다가 st가 못해지는데 그 st의 2를 여기 앞에다 갖다 뽑아 썼어. 괜찮지? 그리고 여기가 루트 t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루트 t라고 쓰면 되지. 루트 t의 st니까 st의 2를 여기다가 쓴 것 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줘야 돼요? 위아래 2, 2는 일단 보이니까 약분을 하시고 t를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하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이잖아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근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리화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아래쪽에 자, 루트 t 플러스 4에 여기 플러스 부호가 되어 있는 그 식을 위아래다 곱해줘야죠. 그래서 아래쪽에 자, 루트 t 플러스 4에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루트 t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t가 곱해지면서 근호를 벗기죠. 합차로 그럼 여기는 앞에 루트 t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t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tt가 없어지죠. tt는 없어지고요. 자, 4루트 t 분자는 자, 분모는 루트 t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돼요. t가 무한대 향이 간대. 그럼 재빠르게 위아래 뭐 봐야 돼? 자, 위아래 차수 봐야 돼. 차수 근데 여기는 루트 t, 여기도 루트 t, 여기도 루트 t 자, 보니까 둘이 차, 그 위아래가 차수가 똑같은 거야.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b가 극한값이어서 이게 지금 루트 앞에 1이 있는 거죠. 개수가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즉 2분의 위에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루트 1이 있는데 여기 앞에 4가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 극한값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위아래를 근호 안에 있는 값에 루트 t로 나눠줘서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도 돼요. 그걸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위아래 차수를 비교해서 자, 이렇게 극한값 2다 구한 거예요. 객관식의 문제였어. 4번이죠. 17번 들어가겠습니다.